손 좀 잡아줘요. 손 좀 잡아줘요. 형님! 누가 보면 형님이 미스코리 하나 하는 줄 알겠어요. 아버님 체면도 있지. 자네는 옷걸이 이게 뭔가. 내 옷이 어때서요? 그게 마트 가는 차림이지.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옷이야? 뭐 형님은 마트 갈 때 정장 입어요? 당근이지. 안 맞아. 자네가 무슨 연예인이라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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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상이야? 신상이죠. 이거 봐요. 여기 줄 선 거 안 보여요? 죄송한데요. 제가 골드미스 선발대회 참가자인데. 급해서. 아 여기 안 급한 사람 어딨어요? 새치기라 생각하지 말고. 제가 줄 서요.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. 제가 곧 태유가 시작돼서 그래요. 잠깐. 먼저 저 저기 실례 좀 하겠습니다. 네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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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어떡해! 어머나! 이 남의 드레스를 찢어놓으면 어떡해요! 찢긴 누가 찢었다 그래요? 본인이 실수하고선 방금 전에 아줌마들이 발로 밟고 있었잖아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이 아줌마 드레스 밟았어? 아니요 내 드레스 어떡해? 당장 대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하냐고